공공부사관 228기 육륜관은 심성민입니다. 대한민국이 있는 곳에서 국방위공도 있고 정비 사면서 경력도 쌓아야 하니까 그 외에 공공부사관으로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 처음에 첫 1차 소리만 듣고 다 됐다고 체력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서 가서 체력을 늘리는데 되게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. 체력 준비를 되게 많이 해야 되고 또 초반에만 버티면 9호부터는 친해지고 하면 금방 시간도 가고 하니까 초반에만 잘 버티면 될 것 같습니다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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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